짠! 기대하고 기대하시던 8월의 성당국에 대해서 이정윤 대표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슈퍼개미 이세무사TV의 정보혜입니다. 오늘도 슈퍼개미 따라서 부자되기 위해서 이정윤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보혜씨. 재테크는 이세무사! 네, 저희 유튜브 채널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채널이죠. 맞습니다. 바로 성장주의 투자하라! 네, 저희가 5월달, 6월달, 7월달 이렇게 3가지... 3번에 걸쳐서 유튜브에 사실 방송을 했었죠. 엄밀히 말하면 제가 강연회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코로나 이전, 작년 연말, 또 올해 1월까지도 저는 성장주의 투자하라라는 강의를 하지 않고 제 강의의 제목은 언제나 삼박자 투자법이었습니다. 왜 삼박자 투자법이었냐면 제가 쓴 책 제목이 삼박자 투자법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왜 제가 삼박자 투자법이라는 책을 썼겠어요? 주식을 20년 이상 하면서 가장 좋은 종목 선정법은 삼박자 투자법이라고 믿었습니다. 왜냐면 재무재표도 좋고 차트도 좋고 재료도 좋은 종목을 사면 손해볼 확률보다 이익 날 확률이 훨씬 많은 좋은 종목을 선정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강연을 못하면서 느꼈던 건 과거를 되돌아봤죠. 저한테 수업들은 투자자들이 맨날 힘들다고 했는데 내가 그들의 그런 힘듦을 공부 열심히 해야지 안 했으니까 그런 거 아냐고 너무 쉽게 말한 거 아닌가 왜냐면 공부하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한 게 조금 더 쉽게 종목 선정하는 법을 가르쳐주자. 그래서 제가 코로나 때문에 강연에 한 3달 정도 못하면서 2, 3, 4월 한 3달 못하면서 그동안에도 잡지는 계속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잡지, 지금 여기 있는 잡지가 제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서 만든 오프라인 잡지예요. 근데 잡지에 기고문을 올렸던 게 성장주에 투자하라. 근데 첫 달 4월 중순에 선정해서 5월호에 나간 성장주식에 투자하라 8가지 종목이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종목 선정하고 쉽게 설명했는데 또 산 사람들이 저한테 엄청 많이 전화가 왔거든요. 대표님 성장주에 투자하라 대박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앵콜해 주세요. 근데 똑같은 종목을 계속 매달할 수는 없으니까 그럼 한 달에 한 번씩 성장주 리스트를 발표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저희 잡지에도 계속 싣고 그리고 유튜브에도 지금 3번 5월 성장주 리스트, 6월 성장주 리스트, 7월 성장주 리스트까지 나간 상태예요. 근데 이제 이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위해서 자료화면을 보여드려야죠. 그래서 이게 지금 너무 조그마니까 이 안에 있는 글씨를 보여드리기 힘들고 저희 전자칠판을 통해서 5월호에 어떤 종목이 있었는지 대표적으로 크게 오른 종목들만 한 번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근데 보혜 씨 지금 이 방송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카테고리 제목이 성장주에 투자하라! 근데 보혜 씨는 그런 속담 알죠. 서강께 3년이면 풍어를 읊고 분식집 3년이면 라면을 맛있게 끓인다. 그러면 보혜 씨도 지금 제 옆에서 3년은 아니지만 두 달 정도 강연에도 진짜 열심히 듣고 저랑 같이 유튜브 방송도 열심히 하잖아요. 성장주 개념이 정확히 있는지 모르겠네. 어떤 게 성장주죠? 가치주와 다르게 성장주는 계속 오릅니다! 계속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게 성장주! 정답이에요. 그래서 제가 강연을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성장주는 올라가면 돼요, 올라가면. 그게 성장주야. 그러면 성장주 투자가 적합한 시기가 있고 가치주 투자가 적합한 시기가 있다고 제가 강연을 하는데 요즘은 성장주 시대라고 했는데 왜 성장주 시대죠? 첫 번째, 제로금리 시대고요. 두 번째, 4차 산업혁명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주 투자해야 되는 때입니다. 지금 여기서 끝내면 너무 정답만 외운 것 같으니까 제로금리 시대에 왜 성장주에 투자해야 돼요? 어려운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제 바로 설명 한번 해볼게요. 한국의 성장주식 8선이라는 제목으로 5월 5에 이제 이게 나간 거예요. 5월 5, 우리 회사에서 만든 잡지에서 여기에 있는 종목 보세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네이버, 엘지생활공간, 엔소프트, 더존비존, FNF, 에코프로비엠, 리노공업 이렇게 8개가 있는데요. 지금 오늘 방송하는 날짜가 7월 27일이죠? 화요일 7월 27일. 오늘 7월 28일입니다. 죄송합니다. 7월 28일 화요일? 화요일? 29, 30, 8월 1일. 아닌데? 맞아요? 네, 오늘 화요일 맞습니다. 7월 28일 화요일인데. 네.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5월 5에 나갔으니까 뭐 한 4월 중순이나 말쯤에 만든 거니까 5, 6, 7. 3달 전에 제가 만든 종목들이에요. 네. 근데 물론 이 중에서 좀 빠진 종목도 있어요. 예를 들면 FNF가 좀 빠졌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찍어보세요. 특히 오늘까지도 올랐던 종목이 리노공업. 오늘까지도 올랐어요. 3달 전, 4달 전에 성장주라고 하는 게. 에코프로비엠 아직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네이버하고 NC소프트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최근에 한 보름 정도 조정받긴 했지만 두 달 이상 계속 올랐어요. 터전비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때 8가지 성장주 종목을 보고서 투자한 분들이 정말 많은 전화가 있었죠. 이세모사님 진짜 대단합니다. 자, 그 다음 6월달. 자, 6월달 6월호에 나갔다는 얘기는 제가 종목 검색과 종목 발굴은 5월 중순에서 말 사이에 한 거죠. 미리미리 하고 잡지에 실어야 되니까. 6월 성장주 리스트는 16종목이 됐어요. 왜? 주변에서 너무 좋다고 하니까 좋은 거는 같이 나눠야지 더 좋잖아요. 슬픔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좋은 종목도 나눠라. 그래서 좋은 종목을 나누고 싶어서 16종목을 했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정말 대박인한 테마주가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 관련주의 시젠하고 심풍제약이에요. 거짓말 같죠? 사실 지금 녹화일 기준으로 심풍제약은 대꼭지를 대천정을 치고 밀리기는 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시가총액이 몇 조라고 써있어요? 1조라고 써있어요. 1조 근데 심풍제약이 이 당시 시가총액이 1조였는데 천정을 칠 때 5조 이상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거의 한두 달 만에 심풍제약이 5배 올라갔어요. 시젠도 이 시가총액에서 2배 이상 올라갔고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시가총액은 지금 생각해도 한참 낮은 시가총액이다. 특히 시젠하고 심풍제약은 그리고 여기 또 리노공업 있죠. 여기에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있죠. 여기 카카오, 네이버 있죠. 에코프로비임 있죠. 그래서 제가 한번 성장주라고 찍어서 두 번 세 번 올린 종목들은 대다수 추세가 꺾이지 않고 계속 살아있던 종목들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아까 5월호에 8종목이 다 올랐다고 말씀드리지 않아요. 6월호에 16종목이 다 올랐다고 말씀드리지 않아요. 하지만 평균값을 친다면 아마 지수 상승률보다 훨씬 높은 상승을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7월호에는 종목이 더 많아져요. 보였씨가 대신 대답할 수 있어요. 왜 종목이 더 많아졌을까요? 계속 대표님께서 연구하시니까 계속 좋은 종목이 안 들었지. 딴 데 보고 딴 생각했던 거 아니야? 8종목에서 엘러스 종목으로 늘어난 이유는 너무 잘 맞으니까 주변에서 대표님 성장주 투자 최고예요. 저도 욕심이 나는 거죠. 이 성장주 투자가 강의도 괜찮다 그러고 실제 종목 사서 수익 났던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그래 이번에는 8테마 32종목이다. 1테마에 4개씩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사실 여기 있는 종목이 아니에요. 테마가 중요해. 왜 테마가 중요하다는 말씀드리냐면 여기 제약바이오 건강식품 있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차트 보세요. 노바렉스 콜마비에네치 아직까지 올라와요. 아직까지 그래서 테마를 되게 잘 해봤던 것 같고요. 여기 또 에코프로그램 또 있네요. 여기 우리 보혜씨가 이름이 이뻐서 샀던 상하프론테크가 있어요. 상하프론테크 이때만 샀어도 한 달 이상 올라갔단 말이에요. 보혜씨가 산지 얼마 안 됐는데 알시잖아요. 계속 올라가죠. 주가 상하프론테크가 있고 여기 보니까 리노가 업도 있어. 거기다 심지어 동진 세미캠에 테스나까지 테스나 테스나는 지금 요번주에 신고가 쳤는데 지금 오늘 방송 7월 28일인데 이번주에 테스나 신고가 쳤잖아요. 이걸 제가 지금 한 달 한 달보다 훨씬 전에 이게 지금 7월으로 리스트니까 6월 중순에 한 거니까 한 달보다 더 전에 테스나가 여기 써있어. 또 미스터블루 DNC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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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거의 신고가던데 그래서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다 올랐다는 건 아니다. 여기 지금 32종목인데 32종목이 다 올랐을 리가 없죠. 하지만 평균값은 분명히 지수보다 훨씬 높은 상승을 보이는 게 바로 성장주 투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5월호에는 8종목 6월호에는 16종목 7월호에는 32종목 8월호에는 몇 종목 있을 것 같아요? 64종목? 64종목? 네. 우와! 암산 천재인데? 그렇게 계속 배로 올라가나요? 아니 암산 천재인데? 네. 32종목 다음에 64종목? 네. 그럼 64종목 다음엔? 128종목? 아 역시 우리 주식 신동답다? 원래 제가 책에도 썼는데 산수 어려운 무슨 미적분 아니고 샘이 빠른 사람이 주식을 잘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리의 숫자랑 친하고 샘이 빠르면 근데 지금 사실은 뭐 32, 64, 128 그렇게 생각도 안 하고 바로 즉답을 해? 그러면 이거는 완전 주식 신동이지. 자 그러면 어디 한번 8월호가 8월호 종목들이 네. 64종목인지 아닌지 8월호 파워포인트로 가보겠습니다. 짜잔하고 파워포인트로 넘어갑니다. 하나 둘 셋 짠! 기대하고 기대하시던 8월의 성장국에 대해서 이정윤 대표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8월의 성장주 리스트 설명하기에 앞서서 사실은 저는 성장 산업 또는 성장 테마를 잡아내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아까 전 영상에서도 제약바이오의 건강기능식품의 노바렉스나 콜마비엔에이치를 이렇게 잡을 수 있는 이런 테마 또는 테마 안에서의 소테마 예를 들어 반도체 소부장에서 그래도 리노공업 같은 거를 잡아낼 수 있는 반도체 소부장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대의 흐름 산업의 변화는 시가총액 상위그룹들을 볼 때 사실은 쉽게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97년도에는 한국전력이 1위고 포항제철이 2위였어요. 근데 지금 이 두 종목은 시가총액 탑10에 못 들어오는 종목이거든요. 마찬가지로 2000년도에 SK텔레콤도 시가총액 탑10에는 못 들어와요. 2005년에 국민은행 한국전력 다 탑10에는 못 들어와요. 2007년에 포스콜 현대중공업 다 못 들어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피크를 친 산업이 다시 재상승을 해서 시가총액 탑10에 들어가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가총액 밑에 있는 게 시가총액 탑10까지 쭉 올라갈 때 그 성장의 단물을 같이 먹겠다는 얘기죠. 그럼 지금은 가장 성장하고 있는 업종 동목은 없어졌어. 내 옆으로 와. 우리 보혜씨가 같이 나와야 내가 힘이 나니까. 시가총액 탑10 안에 있는 업종 중에 사실은 삼성전자 SK하잉스 반도체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제약바이오 네이버하고 카카오 4차산업 그리고 LG화학하고 삼성 SDI 전기차 이렇게 4가지 업종은 당연히 지금 성장산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장산업이 언제 꺾일지 모르지만 그건 꺾인 다음에 매도를 하거나 이제 얘네 산업을 안 사 그러면 되는 거고 지금 현재까지는 계속 지금 현재까지는 계속 달리고 있는 말이란 말이에요. 멈추지 않는 말 그럼 주식투자는 멈추지 않는 말에 탁 올라타서 내릴 때만 잘 내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올라타야 될 말은 반도체 2차전지 제약바이오 그리고 4차산업혁명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에서 좀 더 사고 싶은 거 한두 개 한 번 곁들이면 완벽한 포트폴리오가 된다. 자 우리 자리이동 다시 한 번 할까요? 하나 둘 셋 뿅 자 그럼 성장주의 테마 여덟 테마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여덟 테마인데 아까 8 16 32 16종목 다시 16종목이 됐어요. 세상에는 깨지지 않는 법칙은 없거든요. 32종목 다음에 64종목 돌아버려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적당한 종목은 16종목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앞으로는 8테마 16종목을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은 8월이잖아요. 사실 8월을 위한 성장조 리스트인데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할 건 테마가 중요해요. 종목은 사실 좀 시간이 꽤 돼서 너무 올라간 게 많아.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너무 올라간 게 많아서 일단은 칠 것 치고 사이사이에 안 보이는 칸이 있더라도 너무 올라서 뺐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테마는 제약 바이오 테마고요. 제약 바이오 테마에는 에스케바이오팜 클래시스 이렇게 종목이 두 종목이 있네요. 정말 잘했다. 내가 지금 기침이 나올 것 같았는데 그 타이밍이 어쩜 그렇게 잘했지? 그래서 제약 바이오는 제가 늘 강조드리는 테마예요. 단 한 번도 제가 강연을 할 때 제약 바이오 종목을 안 한 적이 없습니다. 제약 바이오는 언제나 우리 포트폴리오의 한 15% 정도는 꼭 사야 될 테마 업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더욱더 왜? 지금은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코로나 시대에는 더욱더 제약 바이오가 있어야 되고요. 근데 이제 뭐 심풍제약에서 알 수 있듯이 급등하면 또 급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공격적으로 너무 오르는 종목을 사는 것보단 안정적인 종목 사는 게 좋겠죠. 근데 제가 안정적인 종목으로 두 개를 말씀드리는 건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로직스처럼 SK바이오판도 상승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더라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올라간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 1등 그룹 시가총경이 제일 큰 그룹이 어디죠? 삼성전자 삼성이에요. 삼성그룹 삼성그룹에서 만든 바이오회사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요. 우리나라 삼성그룹 다음으로 2등 그룹이 어딘지 아세요? SK 우와 역시 주식 신동이네. SK에서 만든 제약바이오회사가 SK바이오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공목 끝나고 상장되고서 신규 상장되고 저점 찍고 상장 후 고점을 뚫고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가가 4배가 올랐어요. SK바이오로직스는 지금 상장되고 고점 찍고 아직 고점을 못 뚫고 있어요. 그러면 확률적으로 고점을 뚫고 계속 올라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너들이 역학관계가 있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물산하고 삼성전자가 75%를 갖고 있고요. SK바이오로팜은 SK가 80%를 갖고 있어요. 제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되었을 때 오른다 오른다 강연할 때마다 주변에서 그걸 뭘 사 산 사람들은 아직도 고맙다 그래. SK바이오로팜은 지금 방송 여러 번 나갔으니까 나중에 내 방송 안 봤었어? 뭐 이러면 되지. 엄청 많이 말했거든요. 클래시스라는 종목은 우량한 종목이에요. 제가 영업인율을 되게 좋아해요. 영업인율이 높은 회사를 20% 넘으면 야 이거 꽤 우량하다. 30% 넘으면 30% 넘는 회사도 있네. 50% 넘으면 무조건 사야 돼. 근데 클래시스가 영업인율이 50%가 넘는 회사예요. 뭐하는 회사냐면 슈링크 슈링크 아시죠? 네 당연히 알죠. 우리 여성분으로서 사실 남자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죠. 요즘은 과거와 다르게 이너 뷰티에 되게 관심이 많아졌어요. 여성분들이 근데 과거에는 빠르게 효과가 나오고 드라마틱한 효과가 나오는 미용 기기를 굉장히 원했었는데 요즘은 굉장히 똑똑해졌어요. 소비자층들이 그래서 서서히 안쪽부터 무슨 성의가 코디네이터 같아요. 잘하고 있죠. 잘하고 있죠. 서서히 안쪽부터 내 몸속에 있는 세포들을 활성화시키는 것들을 초점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슈링크 같은 리프팅 레이저 리프팅 기법 시술들을 많이 선호들 하시고 계시죠. 사실은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슈링크라는 말을 처음 들었다면 이 종목은 대박인 거예요. 왜? 영업 유익률이 50%야. 근데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 그러면 앞으로 슈링크 더 이용하실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성장주냐 아니냐의 차이는 우리가 잘 모르는데 엄청 좋은 제품을 팔고 있으면 그게 성장주예요. 앞으로 계속 더 팔릴 테니까. 성장주가 아닌 종목들은 우리가 다 아는 종목들이에요. 우리 중에 한국전력 제품 안 쓰는 사람 우리 국민 중에 있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죠? 한국전력 제품 안 쓰는 국민이 어디서 다 집에서 전기 쓰는데 그래서 한국전력이 성장주가 아니에요. 슈링크 모르는 분 많죠? 그래서 성장주예요. 다음 두 번째 테마입니다. 두 번째 테마는 저의 반도체 소부장이라고 써져 있네요. 소시성 가진 부장인가요? 소재 부품 장비 장비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연습 안 하고 했는데 정말 뭐 하나 가르쳐줘 기억은 계속 하는 게 주식 신동이야.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이거 외우기 쉽지 않은데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은 작년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진짜 가벼운 잽이에요. 우리나라는 몸집이 엄청 좋은데 자기네는 카운터 펀치라고 생각하고 우리나라한테 날렸지만 우리나라는 아주 가벼운 잽이었어요. 그냥 그것도 피했어 그 잽도 그리고 그 이후부터 우리나라의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이 정말 추세 좋게 움직이고 있고요. 동진 세미캠도 요즘 좋고 리노공업도 좋고 근데 제가 선정했던 종목은 이 두 종목 에이지 테크놀로지 테스나 이 두 종목 모두 보면 반도체 소부장인데 특히 거기에서 비메몰이란 말 있죠? 네. 시스템 반도체 비메몰이란 말 있죠? 네. 요게가 핵심이에요. 왜냐면 원래 삼성전자는 지금 메모리 반도체 주력으로 했었는데 메모리보다 훨씬 이익률이 좋고 부가가치가 고 부가가치 산업이 바로 비메모리 산업이거든요. 삼성전자가 요즘에 비메모리 쪽으로 적극적인 진출을 하기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은 가급적이면 비메모리에서 우량한 종목을 고르자. 우량한 종목이라고 하는 건 재무제표도 중요하지만 기술력 기술력을 꼭 생각하세요. 세 번째 세 번째 테마는 전기수소차 테마고요. 두 가지 종목이 있네요. 에코프로비엠 피에니솔루션 굉장히 낯이 익네요. 이 촬영 영상을 여러분들이 오늘 28일이니까 이번 주 8월 1일 전에 아마 보실 텐데요. 이 방송을 보면서 지금 우리 보혜씨가 에코프로비엠 피에니솔루션 낯이 익네요 했는데 웃음이 피씨가 안 나온다면 우리 과거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이에요. 그쵸? 보혜씨가 이걸 어떻게 아는지 설명 한번 해주세요. 저희가 루키 개미와 루키 개미와 슈퍼 개미가 상승률 내기를 했는데요. 본인이 슈퍼 개미 하는 거 아니지? 제가 슈퍼 개미 상승률 내기를 했는데요. 수소전기차 테마에 에코프로비엠과 피에니솔루션 두 종목으로 상승률 내기를 했어요. 슈퍼 개미는 에코프로비엠 피에니솔루션은 루키 개미가 선택을 해서 제가 졌습니다. 사실 제 자랑이 아니라 지금 제가 3대 0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DPC와 상하프론텍스 넵툰과 DNC미디어 에코프로비엠과 피에니솔루션까지 3대 0으로 이기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 6종목 다 플러스가 났어요. 한 종목도 마이너스가 났던 종목이 없어요. 그래서 다 좋은 종목인데 제가 조금씩 조금씩 상승률이 좀 더 높았던 거죠. 어쨌든 전기수소차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인 지금 기후변화들 또는 친환경 정책들로 성장주가 아닐 수가 없고요. 그중에서 에코프로비엠은 소재업체 피에니솔루션은 장비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즉 반도체도 소부장이 있지만 2차전지도 소부장이 있다. 근데 아까 제가 유일기업 이런 거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종목들 선정을 했습니다. 네 번째 테마는 5G 테마인데요. 종목이 가려져 있네요. 마음이 착하신 분들은 종목이 보일 것이고 마음이 안 착하신 분들은 안 보인다는 건 농담이고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까 너무 올라서 뺐다라는 거는 반은 맞고 반은 아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걸 작성을 해서 이렇게 저희 VIP급 분들하고 유료 강연을 할 때도 있고 또는 저희 교육 상품을 유료로 듣는 분들도 있고 해서 그분들한테 일단 우선 제공을 하다 보니까 또 무료로 똑같은 것들을 제공하긴 그렇죠. 그래서 유튜브에서 제가 종목은 더 이상 언급은 안 드리지만 여덟 종목까지 테마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5G 테마는 일단 왜 중요하냐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일 수도 있어요. 4차 산업혁명이 뭐냐면 빅데이터 AI 자율주행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려면 통신 속도가 중요하거든요. 5G 관련주들의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하나는 미죽 무역 분쟁 수혜주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5G 다음 테마는요. 다섯 번째 테마인데요. 4차 산업혁명 테마네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이에요. 4차 산업혁명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의 카카오, 네이버처럼 플랫폼 산업들 미국도 당연히 구글이 있을 것이고 아마존이 있을 것이고 근데 미국의 구글이 더 이상 포탈 사이트가 아니에요. AI 빅데이터 심지어 자율주행까지 그래서 우리나라도 네이버와 카카오가 그런 역할을 점차 해나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저는 이쪽 4차 산업혁명의 대장주는 카카오라고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종목이 없지만 제가 그랬죠. 착한 사람도 보인다. 무슨 뜻이냐면 제 말을 믿고 그냥 그래 너는 좋은 사람이야. 제가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카카오라고. 여기 없지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는 왜 우리가 계속 주목해야 되냐면 4차 산업혁명의 대장주이면서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페이지 카카오 뱅크 이런 하반기 대역급들 IPO 기업들 자회사들이 줄을 서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카카오가 대장주라고 말씀을 드려요. 6번째 테마는 엔터 테마입니다. 엔터는 크게 보면 기획사랑 드라마 제작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드라마 제작 쪽에서 대장은 스튜디오 드래곤 그래서 보통 넷플릭스 관련주라고도 하죠. 콘텐츠 관련주 또 기획사무사 쪽에서는 대장이라고 할 것도 없고 그냥 3개 회사가 있는 거죠. YG SM JYP 그중에서 시가총액이 제일 높은 건 JYP 근데 이 3대 기획사의 시가총액 다 합친 것보다 얘네 셋 다 합치면 한 2조 5천억 정도 될 거예요. 얘네 셋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공룡기업이 상장된다. 그게 바로 기땀 눈물 연습한 거 아니야? 아니 이거 진짜 즉석에서 진짜 잘한다. 아니 나 당황스럽네. 너무 흙짓나갔어. 피땀 눈물 BTS의 아버지인. 피땀 눈물 말고 다른 노래 아는 건 없어? 피땀 눈물 알아? 제가 사실 신세대가 아니에요. 대표님보다 신세대가 아니에요. 나 진짜 깜짝 놀랐네. 어쨌든 시키도 안가서 알았어요. 방탄소년단 지금 춤을 춘 보앤씨가 춤을 춘 방탄소년단의 소속사가 바로 빅히트인데 이 빅히트가 공모가 된다면 아까 말한 3대 기획사 시가총액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높다고 해요. 그러니까 엔터주는 우리가 계속 주목을 가질 필요가 있죠. 왜? 스튜디오 드래곤이 들어오고서 드라마, 영화, 콘텐츠 주들이 좀 오른 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빅히트가 상장이 된다면 그 관련주들 빅히트의 지분이 있는 DPC, 넷마블 이런 종목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기획삼사까지도 지켜보자. 네. 네. 일곱 번째 테마는요. 바로 게임 테마입니다. 자 게임 테마는 사실은 가장 최근에 시가총액이 엄청 꺼진 테마예요. 왜냐하면 NC소프트가 일시적으로나마 현대차의 시가총액을 꺾었었어요. 20조가 넘어갔었을 때 지금 한 17조 쪽으로 내려왔고 넷마블도 시가총액이 한 7조 정도였는데 넷마블도 시가총액이 11조가 됐어. 그래서 이런 게임주의 시가총액이 굉장히 큰 수준이다. 그러면 시가총액이 크다는 얘기는 관련 종목이 많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기업이 삼성전자 2위 기업이 SK하이닉스니까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대장주의 시가총액이 클수록 그 테마는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게임주는 지금 시가총액의 NC소프트 넷마블 두 개만 합쳐도 30조가 다 됐어요. 엄청 큰 산업이고요. 이 큰 산업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이 대장주로 움직일지는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 시가총액상으로는 NC소프트 넷마블 그 다음에 1조 이상 종목들이 W게임즈가 있고요. 펄업일 수 있고 뭐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게임즈 한번 공부해보시고요. 네. 마지막 여덟 번째 테마는요. 바로 음식류 테마입니다. 음식류는 엄밀히 말하면 지금 음식류가 5년째 10년째 매년 성장했어 라고 말하기는 좀 그래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 급성장했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면 코로나의 최대 수혜주는 어쨌든 진단키트 신약개발 백신 제약바이오주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수혜주들이 언택트예요. 기술주들 사람이 안 만나게 할 수 있는 안 만나도 비즈니스도 할 수 있고 모든 걸 하게 할 수 있는 언택트주들 근데 거기에 음식류주도 한몫을 한다. 수혜주로 왜냐면 우리가 평소에 외식을 아무리 많이 한 사람들이라도 코로나 시대 때는 약속이 안 잡혀 서로 안 만나려고 이게 언택트잖아 안 만나려고 그래 그럼 집에 가야죠. 근데 요즘은 1인 가정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HMR 식품이라고 하는데 혼자 집에서 먹는 간편식을 먹는 이유가 예전에 저 어렸을 때처럼 엄마가 된장찌개 끓여주고 온 가족이 모여서 밥 먹고 이런 문화가 아니고 혼자 살면 혼자 집에 가서 뭔가 먹어야 되는데 쌀 씻고 밥하고 뭐하고 하느니 그냥 햇밥 먹고 라면 먹고 햄 먹고 뭐 이런거죠. 냉동식 먹고 그런 냉동식 또는 간편식품 관련 주들이 또는 라면을 만드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식 요주 중에서도 1인 간편식품 관련 주들 또는 라면 관련 주들 이런 종목들이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착한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종목 지금 실컷 다 말한 거예요. 여기까지 하면 지금 이 동영상 정리해드리면 성장주에 투자하라는 강의는 매달 하고 있고 요즘 유튜브도 다른 채널 유튜브도 나가고 방송도 출연하고 하는데 어딜 나가도 성장주에 투자하라는 얘기는 다 하고 있고요. 그럼 성장주에 투자하라는 논리는 이제 보혜 시도하러. 성장주보다 가치주보다 성장주가 더 투자하기 쉽고 지금은 성장주 시대이기 때문이고 성장주 시대에서는 성장 산업을 잘 찾아야 되고 제가 지금 4월 5월 6월 7월 잡지 만들기 위해서 했던 그 자료들 실제 잡지에 나갔던 화면까지 다 보여드렸잖아요. 거긴 심풍제약도 있었고 리노공업도 있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있었고 카카오도 있었고 엔시소프트도 있었고 급등한 종목도 다 있어요. 그게 제 성장주 종목 선정 기법이고요. 이번 8월 달도 이런 8테마에 16종목이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조혜씨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성장주에 투자하라 컨텐츠를 했고요. 그럼 그 다음 잠깐 잠깐 이렇게 엉성하게 끝내려면 야 피 땀 눈물이나 한 번 더 해 아 뭐야 이게 춤축 때문에 뭔가요? 춤축 때문에 네. 지금까지 잘 마무리해봐 네. 지금까지 이장윤 대표님과 함께 성장주에 투자하라 컨텐츠를 했고요. 그럼 그 다음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띠링 띠링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